안녕하세요. 부티크 살론 티소믈리의 김영아입니다. 도쿄에서 사쿠라 애프터눈티를 못 먹은 게 너무 아쉬웠는데 제가 한국에서도 벚꽃 애프터눈티 잘하는 곳을 찾아 이번에 다녀왔어요. 함께 보실까요? 올 봄 애프터눈티 잘하는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찾다가 제 눈을 사로잡은 그랜드하야트 서울에 다녀왔어요. 격리단길에서 연결된 남산자락에 위치한 그랜드하야트 서울의 주소 및 애프터눈티 예약 방법은 카드를 확인해주시고요. 발렛을 맡기고 예약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시원한 분수대도 구경하고 로비로 들어서기 전에 서울 타워를 아름답게 그려놓은 작품이 있어 한참을 구경했어요. 서울 신라호텔에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듯한 크리스탈 조형물이 포토존이라면 그랜드하야트 서울은 이곳이 포토존이죠. 애프터눈티는 메뉴 대부분이 한입에 손으로 드시는 핑거푸드이므로 입장 전에 화장실에서 손을 깨끗이 닦고 오시기를 추천드려요. 화장실 가는 길에 거울 셀카도 남기시고요. 그랜드하야트 서울의 다즐링 체리 블라썸 애프터눈티를 즐기러 들어가 봅니다. 저는 평일 오후 3시 반 타임으로 예약했더니 창가 넓은 자리로 안내해 주셨어요. 다른 테이블도 이 시간엔 한적한 편입니다. 아 그리고 예약할 때 따로 자세히 안내가 없어서 뷔페 스타일인지 모르고 방문했는데 와우 그랜드하야트 서울의 애프터눈티는 이번에도 뷔페 스타일로 진행되네요. 연주하시는 무대를 기준으로 왼쪽은 세이보리 뷔페가 오른쪽은 디저트 뷔페가 펼쳐져 있습니다. 아 로맨틱한 무드의 2단 트레이도 제공되니 걱정 마세요. 뷔페를 장식한 벚꽃이 생화라 보기만 해도 참 아름답죠? 테이블에서 차를 먼저 주문합니다. 저희는 체리 블라썸과 패션 플로르라는 가양차로 우선 두 개 오더했고요. 각자 하나씩 더 오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페셜 체리 블라썸 칵테일도 추가 오더했어요. 자 이제 세이보리 메뉴를 가지러 출동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뷔페를 선호하지 않는데 넓지 않은 공간에 아기자기하게 세팅되어 있어서 음식을 가지러 다니는 게 크게 귀찮지 않고 오히려 설레더라고요. 그런데 음식을 먹다가 중간에 일어서는 걸 안 좋아해서 세이보리 메뉴를 미리 다 담아두고 시작했어요. 한 상 근사하게 차려놓고 있으니 같은 종류의 디저트가 아래 위로 구성된 2단 트레이와 스페셜 체리 블라썸 칵테일이 제공되었어요. 차도 내어주셔서 따랐는데 향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확인하니 저희가 오더한 티가 아니라 잉글리시 브렉퍼스트가 나왔더라고요. 사진만 찍고 다시 갖다 주시기로 하셨어요. 드디어 저희가 오더한 차가 나왔습니다. 우선 체리 블라썸이 나왔는데 팥에 티백으로 제공되네요. 티백을 건져 놓을 티백 트레이를 따로 내어주시지 않아 요청했더니 티백 트레이는 따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작은 접시를 내어주셨어요. 차를 살펴보니 오설록에 벚꽃향 가득한 올레 차인 듯해요. 또 다른 차는 프랑스의 다만프레르 제품이었습니다. 자, 차와 함께 세이브리부터 먹어봅니다. 먼저 연어 알이 톡톡 터지는 식감에 비리지 않고 짜지 않아 좋았던 이 타르트는 누지지도 않고 아주 바삭했어요. 참치 타다키가 올라간 요아이는 빵이 좀 큰 사이즈여서 한입에 넣고 힘들었지만 담백하고 소스가 과하지 않아 맛있었어요. 프로시토가 올라간 브리오시 오픈 샌드위치도 짜지 않고 너무 맛있었고요. 흑임자 비스킷 위에 염소치즈와 비트 마멀레이드 그리고 헤이즐럿이 올라간 요 메뉴도 고소하고 살짝 달콤한데 그 달콤함이 과하지 않아서 좋았고요. 첫번째 접시를 먹다보니 차에서 살짝 아쉬웠던 부분이 음식으로 채워질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스페셜 체리블라썸 칵테일도 마셔봤는데 와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독해요. 비주얼은 예쁘지만 무서운 녀석입니다. 자 두번째 접시를 먹어볼게요. 먼저 카레향이 나는 닭고기가 올라간 요 메뉴가 오늘 저의 베스트였고요. 가지 오픈 샌드위치는 제가 좋아하는 메뉴라 기대했는데 아 이게 너무 심심한 맛이라 세이블이 좀 가장 별로였어요. 풀드포크 버거는 안에 고기가 좀 퍽퍽해서 별로였는데 번이 정말 맛있었고요. 튀김 역시 간이 너무 심심해서 살짝 느끼할 뻔했지만 소스가 매콤해서 끝맛이 괜찮았어요. 세번째 접시는 이번 시즌 세이블이 꽂힌 벚꽃이 올라간 요 메뉴 아 비주얼은 예쁜데 어떤 맛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근데 약간 새콤했던 것 같아요. 멜론과 하몽은 제가 워낙 좋아해서 두 개나 가져와서 먹었어요. 네번째 접시는 치즈 플래터로 치즈와 각종 건과일, 견과류를 먹었는데 치즈 플래터는 다 맛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살구 말린 것과 피스타치오, 그리고 말랑한 치즈의 조화가 너무 취향저격이라 한번 더 갖다 먹었고요. 다섯번째 접시는 생햄 4종과 올리브, 샬롯 피클과 홀그랩 머스터드였는데 일단 올리브는 너무 솔티했고요. 생햄도 맛있었지만 샬롯으로 만든 이 피클이 정말 정말 맛있었어요. 자, 그리고 셰프님이 돌아다니시면서 아이스크림을 퍼주시는 퍼포먼스를 하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을 고르며 아이로 돌아간 듯 정말 즐거웠고요. 전 딸기와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선택하고 베리콤포트와 딸기 초코, 초코볼, 망고젤리를 토핑으로 얹어서 맛있게 먹었어요. 아이스크림 대박 맛있고 너무 좋은데 시즌에 맞게 벚꽃 아이스크림이나 벚꽃 셔밭이 있으면 더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 차를 페퍼민트 아이스로 주문했어요. 페퍼민트와 함께 디저트를 먹었는데요. 이 플레이트의 디저트는 꼭 유리잔에 들어있는 판나코타, 화이트 크랑키 위에 벚꽃나무 가지와 벚꽃이 앙증맞은 이 디저트, 그 다음에 벚꽃 머랭 쿠키, 그리고 에클레어 순으로 드시기를 추천합니다. 저는 멋모르고 에클레어 먼저 먹었다가 아주 달아서 정신이 혼미했는데 함께 간 지인은 제가 알려드린 순서대로 드시더니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순서는 당도 순입니다. 이 2단 트레이 외에도 아까 살짝 보여드렸던 디저트 뷔페가 분명히 있는데 세이보리로 이미 120% 배가 불러버린 저는 구경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재밌어서 포기할 수 없었던 퐁듀은 야무지게 먹었는데 아, 이 밖에도 맛있어 보이는 디저트가 가득이라 소용량 위장의 소유자는 웁니다. 그나마 점심도 안 먹고 아잠으로 집에서 마른 김밥 조금 먹은 게 다인데 으, 분하다. 그래도 탁 트인 뷰를 바라보며 2023년 가장 먼저 벚꽃 애프터눈티를 즐겨본 그랜드 하야트 서울의 다즐링 체리 블러썸 애프터눈틴은 2023년 5월 14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 가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